오늘 통보하면서 내일 오후 3시까지 보내라고 한다. 이러면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나? 오늘 동아일보가 폭로한 윤석열 정부 내부 폭로인데 어쩐지 이런 인사들로 가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소식, 여러분들께 주요 부분 보고드립니다. 오늘 통보하면서 내일 오후 3시까지 보내라고 한다. 이러면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나? 현 정부의 인사검증에 관여하는 한 인사가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엔 아주 예외적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극소수의 사례라고 생각했다. 인사검증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준다면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누가 보더라도 검증이 요식 행위처럼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경우가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근무를 먼저 시작한 뒤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총선 이후 충성도가 높은 인사의 돌려막기 기용이나 특정 라인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인사들의 보직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자리에 인사권자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후보자를 내세우면 원칙을 지키면서 고지곳대로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인사검증 시스템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윤석열 정부의 내부 불만이 아주 크고 또한 정권 마이기에나 나타나는 증상이 임기가 반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폭주하는데 관련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의를 얘기하면 또 반국가 세력이 이거 언제 한 발언입니까?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입니다. 대통령 머릿속에 반국가는 일본을 비판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뭘 해야 돼요?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항전 의지를 불태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북한입니까 여기가? 북한도 저렇게는 말 안 해요. 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대통령실에 나와서 아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거든요. 이번에는 뭐라고 해명했어요? 국내 세력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전부 다 국내 세력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국민들대로 전쟁 준비하란 말이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북한을 향해서 한 말이다. 여기 북한을 향해서 한 말이 어디 있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내내 국내 사회 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면 반국가예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됐는데 대통령이 계속 되어서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죠. 이종찬 광복 회장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참모들에게 이종찬 회장이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갈까요? 본인이 누라이트를 다 임명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이해가 안 갈까요? 대통령 수행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고.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악화될 소식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의 움직임 때문에 두창이가 최근 많이 격노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보험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의무의반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부 관계자는 단독 진행 행사가 정부 탈핵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자체의 감사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까지 건드릴 조짐입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을 지원받는 보험부 산하단체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황동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후암무치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 더 제대로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